아빠 본다 야 아빠 보고 있다 이거 아빠 보고 있다 요새 뭘 하냐면 지 다리 찢기에 아우 추워 벌떡 일어나야지 쭉 벌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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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 찢어야지 이거 가리 찢어야지 이거 가리 이거 봐라 얼마나 많이 버려지는지 되게 많이 버려지는지 지가 노력했어 처음에는 압보 압보 그러더니 점점 더 이렇게 할머니도 벌어지네 할머니도 되게 많이 벌어지네 하지 할머니 이거 봐 할머니도 어휴 하율이 많이 벌어지네 요새 계속 연습하더라 일주일 정도 지금 연습한 거야 이거 지가 지난주일에 아파? 아파? 앉아서 이거 해봐 할머니하고 같이 앉아서 옳지 어휴 점점 지도 모르게 계속 밀려가 어저께로 호랑이하고 사자를 놔두지 마 하율아 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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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택권 택권 어휴 또 다시 택권 어휴 삥 도는 것도 하네 그거 보여줘야겠다 택권도 하는 거 어휴 도는 것도 하고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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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쳐 아무데나 뻥뻥 어저께도 머리를 두 번이나 그냥 뻥뻥뻥 빨리 한 번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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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멋있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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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고 하율아 여기 보고 할머니 할아버지 목소리가 크니까 그러지 대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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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삼촌처럼 어릴때부터 뭔가 계속 연습을 하는 거야 얘가 다오게요 맨 끝은 아멘으로 마무리해 여지껏 뮤지컬을 했어 네가 설교를 노래로 하고 한국 창을 하면서 마지막 마무리는 아멘으로 여러분 아십니까 큰삼촌이 경희 이경희는 받아들이십니까 딱 저만 할 때 경희 막 난 어린 것을 끌어안고는 침내를 주느라 아십니까 큰삼촌 또 있네 노래해 또 노래 노래 할머니 할아버지가 목소리가 크니까 맞아 시가 목소리를 더 뭔데요 뭐 있네 뭐야 없는데 하부이 어디 갔어요 그래 아멘 아버지 아버지 이번엔 아빠야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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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그거요 또 하부지꺼 아까 하부지꺼 했잖아 하부지 하부지 신 신 하부지 신 신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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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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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 바짝거린 엄마 신 신 또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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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하부지꺼 비빔 하 엄마 엄마 엄마가 안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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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큼 힘들어 도로 그만 남집사야, 또 남았어? 지금 몸도 못 갈으면서 뭘 신겠다고 그러셔야만 그거? 다 신어 아버지 신발 신을 때가 제일 재밌었어 아버지 신발 신고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할 때가 할머니가 웃겨서 이거 카메라 들었는데 엄마가 다 신어 됐어 이제 오늘 하루도 또 재밌게 잘 보내라 신발 다 꺼내 놓고 어 뭐래? 이리 가네 이리 가네 오네 가자 가자 와 두부 구독 응 정사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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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을 바이러가니 아버지가 뭐 주는걸 받으러 왔지 새에 모이주나? 콩콩콩 까만 콩 새에 모이주네 또 아버지 딱 보더니 딱 보더니 막 뛰어와 신발 신다 지금 콩이거든 까만 콩 오늘은 왜 아버지 커다만 신을 신고 아버지 아버지 하고 노래를 불렀어 하율아 응? 그럴까? 그럴까 말이야 오늘 하루 시작이 이렇다 맘마 먹고 그리고 이렇게 옷 까만거 다 털어주고 이렇게까지 했어요 우와 할머니보다 더 멋쟁이네 하율이가 하율아 너는 왜 할머니하고 옷이 비슷해 오늘 컨셉이 똑같으네 이래 보니까 청자켓에 청바지에 할머니도 이제 청바지 한번 입어봐야겠어 할머니도 청바지 그치? 아 따뜻해 구두도 똑같고 그치? 할머니 옷도 해줘야지 할머니 옷도 해주세요 자 착착해줘야지 여기 묻었어 옳지 아구 땡큐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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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잘했어 야 할머니하고 하율이하고 컨셉이 같아요 자 다했어? 끝났어? 응 여기 세베스 하지마 하율이 마이갓 러브 스미지 아이구 예뻐 대박 끈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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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율이 하율이 다 꺼냈으시니깐 설탕 많이 배워 하율이 다 꺼냈으니깐 헤머드 따뜻하지가 않아 바닥이 다 신주가 신주부터가 차갑지요 지금 앉아계신데 다 차갑잖아요 따뜻한데요 아무 데도 없어 근데 계속 하다가 잘 쓰고 있는데도 그렇죠 일단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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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형난방이다 보니까 저희 기무실에서 작업을 한다고 아니면 다른 세대에서 난방작업을 하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는 도는 들어야 차가 따뜻해지지는 않아서 그렇죠 계량기가 돌면 도는 나가는 거니깐요 계량기가 그래서 도는지 안 도는지 그걸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 계량기 이 안에 보면 돌아가는 게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어땠냐면요 처음에는요 불은 잘 들어왔어요 저거 끄면요 이게 멈춰야 되는데요 안 멈추고 계속 돌아가더라고요 이게 그때는 너무 뜨거웠어요 오히려 한 동안 그러다가 이제는 아예 안 되죠 아예 안 되죠 고치셨어요 그거 뭐 고치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설마 제가 모르겠어요 그걸 그냥 유심하게 쳐다봐서 그냥 유심하게 쳐다봐서 거기도 하이도 많이 배워 이렇게 꾹발딛고 있으면 이거 안아줄게 이게 에어크림한테 누가 다신 거예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전부터 이게 다 있었어요 하이 아악 소리 나 무슨 소리야? 어? 에어가 나왔어? 물 물 소리가 나지? 발 시러워서 아저씨가 잘 해주시지? 고쳐주시지? 고쳐주시지 에어가 나오는 거 같은데요? 에어가 나오는 게 아니군요 좁아서 그래요 예 이런 거 잘 안 나고 아 안전거 어떻게 잘 안 나 터져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터져버리면 물이 나, 불단이 나는 거죠 에어핀을 기존에 이런 거 두꺼운 거 이런 거 잘 안 나야 하는데 조그만 거 잘 안 나가지고 터져버리면 우리 같은 사람은 뭐죠? 그런데 그 전에 이제 나와 이제 꽃발 찍고 먹으시오 꽃발 찍고 먹으시오 배고프다 후추 후추 찬물을 가볼게요 다음ussen 다음무늬 하이리 하이리 뭘 그렇게 막 떠들고 다니는 거야 하이리 하이리 할머니가 할머니하고 아빠하고 할아버지하고 막 소리를 크게 지르니까 하이리가 그거 알려주려고 그렇게 혼자서 막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네 할머니 할아버지 목소리 크게 하지 마세요 하고요 할머니 저 좋아해 그랬어요 네 아유 그랬어요 할머니 할머니 목소리 조그맣게 하라고요 네 고마워요 아유 잘했어요 박수 치세요 박수 치세요 박수 박수 고마워요 고마워요 할머니 목소리가 크죠 할머니 목소리가 큰데 하이리도 목소리가 커진 거예요 조용히 할게요 네 조용히 할게요 네 조용히 할게요 그랬어요 오 그랬군요 아이고 왜 그러세요 이제 잠이 오죠 이제 잠이 오죠 잠자세요 이제 잠이 오면 잠이 오면 그러더라 하이리 하이리 이제 졸리오면 자 이제 이제 두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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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게 그랬어요 네 네 네 겁나게 그랬어요 추바ي 뛰지가 불가범서 YouTubers 목소리가 다 셌어요 우와 좋아해요 아유 좋아해요 춤이 막 튀어나와요 에이리 네 네 아이우 좋아 Dul les이 마시구요 주아 Меня meus máад loves me jogGO 그냥 자! 그리고 모든 세상이 그냥 가면 안 돼 그냥 가면 안 돼 그냥 가면 안 돼 내 입도 마카 사랑해 아이고 잠이 오면 어쩔 줄 몰라요 다시 발 이렇게 발 하나 저쪽 발을 해야지 이쪽 발은 이렇게 하고 시작 시작해봐 저렇게 나가도 아프단 소리 안 해요 전에는 아! 아! 그랬는데 애들은 니가 혼자 해봐 혼자 하율아 이렇게 으악! 어디? 해봐 해봐 쫙 해봐 오오오오 또! 우와 와 자아악 잘한다 우리 하율이 하나님 해봐 해봐 옳지 할아버지가 잡아준다 엄마 봤지? 쟤가 겁나니까 못 벌리고 우와 잘한다 어린애가 어떻게 저런걸 또 하려고 할까? 스케이트 탄 것 같아 너도 아프지? 할머니 양말 신고 아주 스케이트 연습한다 스케이트를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아 우와 많이 했다 이렇게 많이 몰렸어? 할머니 양말 신으니까 잘하네 또 갈거야 여기서나 잘 안돼 거기서 해야지 이제 쫙 스케이트 타네 우와 우와 지치가 날마다 하는 일이 없으니까 맨날 발 벌리는 녀석 하겠다 얘 아이고 잘하네 아이 어느 순간에 그냥 쫙 벌기였는데 보니까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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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 텐더하고 타이거 때문에 발이 쫙 그냥 벌어지게 됐어 뭐야? 뭐야? 방금 소리가 뭐야? 무슨 소리야 지금? 이거 이거 어 이거 이거 소리야? 쫙 발 벌리기 우와 잘 벌리기 그냥 쫙 겁이 나니까 니가 못하지? 응 아이 그거 또 왜 타 또 그래 그건 왜 타 또 그래 그거 왜 타 이불을 전부 다 죄다 갖다 놓을 것 같아 지금 이불을 전부 다 죄다 갖다 놓을 것 같아 이불을 전부 다 죄다 갖다 놓을 것 같아 좀 밑으로 못 들어가게 안 돼 미끄러워? 우와 엄마 봤지? 아이 쫙 벌 아니 뛰지 말고 뛰는 건 안 되고 뛰면 안 돼 엉아 뛰어 올라와 엉아가 그렇게 뛰면 안 돼 그렇게 뛰면 안 돼 안 돼 쫙 벌어 어 어 아이 여기 올라가세요 여기서 응 옳지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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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 하하하 remarried 끌어지네요